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쓰고 남은 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초래빛도서관 영유아 자료실이 해로토로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시화호권정책협의회에서 2024년을 시화호에 해로 선포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정소식의 김유경입니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약품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나요?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별도로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거함에 모여진 폐의약품은 시에서 직접 수거 운반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는 시범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리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는데요. 시민들이 집에서도 폐의약품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합니다. 수신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매립 처리될 시 발생하는 토양과 수질오염 사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정확한 폐의약품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시흥의 마스코트인 헤로와토로 다들 아시죠? 특히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이젠 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래빛도서관 1층 자료실이 헤로토로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건데요. 영유아 자료실 안쪽에 있는 책다락방 초록매트 위에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뒹굴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귀여운 포토존도 만들어져 즐기고 놀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요. 새롭게 단장한 영유아 자료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엔 견학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어린이 보육기관에선 시흥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로토로와 함께 소래빛도서관 영유아 자료실이 온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로 시와호는 탄생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시와호권 기관이 모여 올해를 시와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2024년을 세계 속의 시와호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표현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한 시와호권 정책협의회는 환경오염을 극복해낸 시와호의 역사적,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와호 3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념사업은 시와호 브랜딩과 학술포럼, 기록화, 시민참여축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시와호가 지역을 넘어 국가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은시정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